자 우리 권수르 기자와 함께 오늘도 한번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머니투데이 방송 권수르 기자님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수르 기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3주 만에? 제가 극복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어우 훨씬 좋아 보이는데 뭐 좀 쉬니까 좀 낫네요 일부러 요즘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집에서 쉬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자 우리 권수르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뭐 앱 스토어 이야기 합니까? 네 별로 안 좋은 뉴스입니다 뭐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 요금이 대부분 오를 것 같아요 모바일 서비스 요금? 네 우리가 뭐 구글 하면 유튜브 프리미엄도 보고 이제 3%도 강연 같은 거 사서 볼 수 있잖아요 앱에서 결제할 수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수수료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싼데?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겁니다 더 올려요 그걸? 네 이게 구글의 인앱 결제 관련한 얘기인데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4월 1일? 시작됐네요? 네 근데 시행이 됐는데 자세한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구글의 인앱 결제라고 하면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낯설게 될 생각을 하세요 인앱 결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급 결제하던 거 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용카드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하면은 가맹점이 카드사에다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거를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한 3에서 4% 정도로 오프라인보다 좀 많은 수수료를 내요 근데 모바일에서 빅테크들한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 수수료가 무려 30%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게임을 할 때 만원짜리 아이템을 사면은 사실 그 안에는 30%의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더라고요 30%면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의 3%인데 이걸 30%면 10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까지는 게임에만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적용이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브를 보거나 티빙을 보거나 이럴 때 별로 수수료 인식을 잘 못했었는데 이거를 구글에서 한 2년 전부터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인식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애플은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플 쓰는 사람들은 애플만 계속 쓰고 구글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은 구글 안드로이드만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이 다르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구글 안드로이드로 하면은 1450원이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아이폰으로 쓰시는 분은 14000원을 내세요 아 그래요? 우리도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우리도 강의를 이렇게 이내 결제를 해보면 애플이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수수료가 30%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만 그 돈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게임이 결제 규모가 제일 커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3N이라고 부르는 넥슨, 엔시소프트, 넷마블 같은 경우에 구글에 낸 수수료만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무려 3조 6천억 원입니다 얼마예요? 수수료만? 수수료만 구글에만? 예 애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별도로 구글에 낸 수수료만 3조 6천억 원을 낸 수수료만 구글에 낸 수수료만 3조 6천억 원을 낸 수수료 장사에서 다 구글 갔다 왔었네 되게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결제하면 30만 원은 구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구글이 가져가는 것 중에 또 얄미운 것 중에 하나가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피 가져가요 세금도 안 내네? 세금을 안 내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4월 1일부터는 게임뿐만 아니라 나머지 미디어 앱을 비롯한 일반 앱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가 최근에 요금을 올렸습니다 베이직 기준으로 7,900원이었는데 9,3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9,300원으로 올렸는데 특별히 웨이브가 돈을 더 받는 건 아니고 그만큼의 수수료를 구글에다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900원에서 9,300원이면 15%인데요 이거는 정기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좀 깎아준다고 해서 15%만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도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 쿠키 하나에 100원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130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올릴지 안 올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네이버 웹툰 되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원래 예전에 만화 하나 웹툰 미리 보기 할 때 쿠키 2개 정도 썼거든요 200원 정도 근데 은근슬쩍 좀 유명한 만화 같은 경우에 쿠키 3개로 바꿨어요 옛날에 20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바꾼 거죠 근데 이게 왠지 네이버가 구글에다가 수수료 내게 되면은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쿠키 하나에 130원 내세요 하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쿠키 값은 그대로 두고 그걸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삼성카드를 쓰니까 수수료를 30%를 받고 국민카드를 쓰니까 수수료를 3%를 받는다 그럼 다들 국민카드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제 수수료가 좀 더 낮은 예를 들어 네이버 결제하면 30% 수수료 내야 되고 카카오 결제하면 3% 낸다 그러면 누가 네이버 결제 쓰겠어요 근데 이 구글 결제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결제하고 앱마켓이 연결돼 있어요 앱마켓이라는 건 앱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다 구글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앱마켓을 우리가 마켓에서 뭘 살 때는 물건은 내가 쿠팡에서 사지만 결제는 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구글에서 앱마켓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결제는 무조건 구글로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냐면은 앱마켓 구글은 항상 무료 전략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처음에? 앱마켓을 사용할 때는 돈을 안 받아요 앱 개발자들도 자기가 쿠팡에 올리든 네이버에 물건 팔려고 올리는 것처럼 앱을 개발한 사람들은 구글 앱마켓에서 다 올려요 그런데 이 앱마켓을 개발한 사람들이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돈을 소비자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그 단계에서 돈을 받아요 일단은 다 할 수 있긴 해주고 그렇죠 앱마켓인데 앱마켓이라 그러면 마켓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켓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고 그 마켓에서 구매한 앱 서비스에 대해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수수료를 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결제도구 구글로 결제를 하지 않는 앱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관리에 들어가는데 그럼 업데이트가 안 돼요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안 돼요 어떤 앱들이요? 어떤 앱이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이걸 받았는데 그 앱 개발사가 나는 구글에 결제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당신 업데이트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다운로드를 받은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운로드를 받은 어플리케이션도 업데이트를 할 때는 개발사가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앱 마켓에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거쳐서 나온 모든 앱 서비스가 업데이트를 못하게 돼요 구글 결제를 안 하게 되면 그리고 6월이 되면 아예 삭제가 됩니다 그 앱이 그냥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가 없게 돼요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점유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한 3, 4%는 앱 스토어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있는 대부분의 앱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못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글 결제를 안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무서운 플랫폼 독점의 모습인데요 구글 결제를 다 쓰겠죠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 예전부터 구글이 만약에 요금을 좀 받고 그랬으면 앱 마켓이 되게 다양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제 수수료가 낮긴 하지만 카드사들도 많고 페이 서비스를 하는 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구글은 앱 마켓을 할 때 이게 무료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쟁사들이 비벼볼 여지가 없어요 무료니까 돈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앱 마켓에서 도전장을 못 내밀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자기만 남았을 때 그럼 이제부터 제가 돈을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독점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이게 이제 구글에서도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글 투자한 분들은 뭐 나는 참 장사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억울하거나 애플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점유율이 많이 다르죠 점유율은 한 15% 정도 애플은 15%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요? 아니면 전세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는 더 높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 80%, 90%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닌 게 3% 구독자분들도 3%에서 강의 받으실 때 이제 요금 정책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 1, 2%, 3, 4% 정도는 그냥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앱 개발사가 내는 거거든요 수수료는 그러니까 앱 개발사가 그냥 수수료 내가 내지 소비자 가격은 유지하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한 30% 되면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거 벗겨있는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구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OS 갑질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앱 마켓에 우리 거에다 올리면 다른 거에는 올리지만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세 번째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중에 세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 세계 최초라며요? 이건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이거 공청회 할 때 와, 저는 우리나라 국회 공청회가 그렇게 화려하게 펼쳐지는 걸 처음 봤는데 진짜 미국에 있는 대형 게임사 CEO가 거기 토론 패널로 앉아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프랑스의 장관이 와서 같이 토론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프랑스 장관이 유럽을 대표해서 오기도 하고 인도에 있는 협회장이 와서 오기도 하고 이걸 다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강제 금지를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구글이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게 결제하고 나의 앱마켓이 연결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앱마켓에서 다운을 받으면 무조건 구글 거를 써야 돼요, 결제를 그럼 수수료가 30%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구글 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라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대신 구글에 결제를 쓰지 않으면 30%가 아니라 26%를 내 이렇게 됐어요 26%를 내라고 그걸 누구한테? 구글한테 내라고요? 구글 결제했으면 30% 안 쓰면 26%? 그러면 자체 결제할 때 보통 3, 4% 정도 수수료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드 결제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법이 무력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뭘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강제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경쟁이라는 거는 규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냥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경쟁 잘하는 게 있어야 경쟁이 가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그 30%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거를 좀 피해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결제가 붙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앱에서 결제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드로이드로 받더라도 결제를 그 모바일 앱에서 하면 안 되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앱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웹 그러면 된다며요 웹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 30% 안 내요? 네 안 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트북으로 하라는 얘기네 그렇죠 PC로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에서 하더라도 웹으로 해야 돼요 웹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바일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거기서 그냥 바로 결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30% 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요 근데 그전에는 이거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그전에는 요금을 안 냈으니까 웹에서 결제하는 것도 역시 똑같이 사용한 데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아니 근데 그러면 30%인데 다 웹에서 하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모바일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모바일 앱에서 내가 결제를 딱 하려고 그런 개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 웹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딱 누르면 바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게 했어요 구글이? 지금부터는 돈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외부 링크를 못하게 했어요 설명을 해놓은 거 괜찮아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원래 수수료라는 거를 계속 내다보면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걸 딱 인식하신 분은 좀 더 싸게 요금을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냥 쓰다가 이거 요금 올라갔네? 그러고서 그냥 쓰시는 분은 아니 근데 그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개발사가 부과하는 건데 그 안에 개발사는 구글한테 30% 갖다 받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건줌을 올리는 거지만 소비자들은 이게 그냥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딱 소비자가 눌렀을 때 30%는 구글로 가고 70%는 판매하는 데로 가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웨이브라고 하면 웨이브 모바일에서 결제할 때는 9,300원이고요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외부로 보내서 7,900원에 결제해드릴 게요 그거를 같이 띄워주면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7,900원짜리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준다고요 보여주는 거를 구글이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보여주면 업데이터 안 되고 그렇죠 나중에 금지당하고요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에 자기네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놨어요 기존의 PC와 모바일, 웹결제 그리고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를 통하면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웨이브하고 팁인 같은 경우는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거의 모든 앱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모바일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가격 변화시기 때문에 이거 놓치고 그냥 쓰다 보면 계속 결제하게 됩니다 너무하네 근데 35년째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완전 죽으라는 거네 경쟁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제가 아니라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국내 앱마켓 국산 앱마켓에는 원스토어하고 갤럭시 스토어가 있어요 원스토어? 네 원스토어? 원스토어 우리 노래하는 게 그거니? 원스토어 가면 그녀는 관객도 있고 그녀는 할인도 있고 그게 그거였어? 안 가셨어요 아직? 얼른 들어가십시오 원스토어 이게 원스토어가 뭐냐면은 원래는 그 앱마켓이라는 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원래 있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살 때 이른바 선탑재라는 거래요 우리가 깔지 않아도 미리 깔아놓는 거 이 선탑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제조사 삼성 삼성 어플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신사 게 있어요 통신사 어플이 티맵이라든지 아니면 유플러스 멤버십 이런 거 미리 깔려 있잖아요 그게 원래 통신사별로 앱마켓이 다 있었는데 구글이 무료 전략으로 해서 계속 그거를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밀려서 그 통신사 앱마켓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통신사가 다 통합해갖고 만든 게 원스토어예요 여기다가 네이버 앱스토어를 합쳐가지고 원스토어로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3대 통신사하고 네이버 네이버 인앱결제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구글은 30% 원스토어는 20% 20%도 좀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비싸다 근데 어쨌든 10%포인트 정도 싸고 자체결제 이건 내가 좀 약간 잘못했다 보면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럴 때 예를 들면 우리는 5%다 그렇지 이렇게 일단은 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다음에 올려?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그렇게 가야 돼 아 이 원스토어 20%는 감동이 안 오는데 그러면 내가 구글 앱스토어쓰다가 구글 앱스토어쓰다가 한 10% 이것 때문에 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자체결제는 5%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죠 자체결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결제를 원스토어 걸 안 하고 외부로 또 나가서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결제수단을 보여주거든요 구글도 보여줘요 자기결제가 있고 남의결제가 있는데 30%에 26%고 그러니까 원스토어 거는 20%에 5%예요 그러니까 한 5% 정도는 크게 보면 한 25% 정도 차이가 20% 그거는 의미 있네 형 이해하신 거죠? 나도 웬만해 웬만해 아니 근데 불편해 그거? 그거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할 건 없죠 그냥 눌러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경쟁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스토어에 올라와 있지 않은 앱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3N이라고 부르는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게임 한 50여 중 중에 올라와 있는 건 6개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리고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티빙이나 카카오 페이지 멜로는 없어요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원스토어에서 누르면 플레이스토어 가서 다운받으실래요? 라고 떠요 이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서점에다 낼 때 교보문구 알라딘 예스24가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살 수 있게끔 모든 서점에다 올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보문구가 제일 중요하다 교보문구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나의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일단 교보문구에만 그래서 우리 책 낼 때 보면 책 좀 사준다 그러잖아 친구가 책 내면 교보에 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베스트셀러 올라가면 다른 데 영향을 주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다가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순위가 몇 위가 되느냐가 게임사에 대해 쌓임사들은 어떤 사활이 걸려 있어요 게임 애널리스트들 가끔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신작 딱 출시되면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플레이스토어 순위로 해요 매출 1이면 하루 매출 얼마 정도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면은 기업가치가 얼마큼 된다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위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 플레이스토어에만 올리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글의 눈치를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앱에다 올리는 게 그냥 올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승인받아야 돼 보안상에 취약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OS별로 기기별로 최적화되어 있냐고 봐야 되고 사실 플레이스토어는 굉장히 좋은 앱마켓이에요 국내 서비스업자가 해외에다 서비스를 하려고 그럴 때 거기에 어떤 마켓에 올려야 되는지 결제를 뭘로 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스토어는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올리려고 하면 구글의 도움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버전별로 통계도 봐야 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대놓고 구글에서 너 여기다 올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경쟁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개발사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압박을 느껴요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내 거를 좀 늦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알게 모르게 예전에 그래갖고 그러면 나 구글 거 안 하고 다른 웹결제 좀 해볼까라고 했다가 완전히 탈락돼 버린 그런 해외 업체들도 있거든요 앱마켓에서 퇴출돼 버렸던 그런 업체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오죽하면 지난해 10월에 과기정통부에서 원스토어하고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사들 티빙 이런 애들 다 불러가지고 국산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어떤 간담회 같은 걸 열었거든요 그 앱마켓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아니 좀 가격 싸게 우리가 국산 앱마켓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앱 개발사들이 거기다 올리지 않으면 그 앱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앱마켓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장터에 입점이 안 되는데 뭐 의미가 그러니까 정부까지 나서서 해야 될 정도로 구글의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봤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요금부가 좀 안 되고 가격 차별을 이제는 본격화되잖아요 근데 원스토어가 2018년부터 가격을 수수료를 10%포인트 낮추고 그러면서 3자 결제 수수료는 5%를 적용하면서 이게 그 14분기 연속으로 거래액이 상승하고 있기는 해요 이런 그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려고 많은 정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경쟁을 해보려는 업체들도 많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원스토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가격을 무기로 해서 한 번 또 도전장을 내밀었고 여기가 통신사 멤버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줄 수 있는 멤버십에 적용되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도전을 하다 보니까 한 14분기 연속 거래액이 상장을 해서 지금 그래도 작년 거래액이 1조 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구글의 그 압도적인 점유율에 비하면 한 13, 14%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앱마켓이 의외로 게임 산업의 성장과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 쪽에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원스토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장 심사를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래소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혹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앱마켓에서 경쟁 구도가 바뀌면서 생겨나는 경쟁력의 차이 규제가 생겨나면서 생겨나는 가격 차별화가 되는 그런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정 프로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실 때 20%도 조금 비싸지 않냐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댓글창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국산 앱마켓 쓰자라는 무슨 캠페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저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왕이면 자유시장 원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독과점보다는 경쟁 구도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외 독과점보다는 국산업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심정적으로 있어요 하다못해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을 때 구글 애플 부르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부르면 이혜진 의장이 됐든 김범수 의장이 됐든 불러다 뭐 얘기하면 상생기금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청문 내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과점의 문제가 있을 때 기업과 사회가 소통을 하려면 저는 국산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못 쓰잖아요 중국에서는 중국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1위가 텐센트입니다 거기는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앱마켓을 가지고 있고 2위가 화웨이, 3위가 오포, 뒤로 가면 샤오미 이런 통신사들이 앱마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앱마켓 수수료가 무려 50%예요 왜? 더 높아요 50?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구글을 못 들어오게 했더니 그 자국 내 독점 업체들이 수수료를 더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는 경쟁을 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수수료 정책을 바뀌었을 때 국산 앱마켓을 좀 더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약간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생긴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원스토어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한 책임은 좀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앱마켓을 그러면 구글 말고 구글이 30%면 우리랑 20%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 왜 그 생각이 더 드냐면 정말 이번 계기를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 기사 준비하면서 외신도 진짜 국가 언어별로 막 찾아봤거든요 그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데도 다 한국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시도를 못해요? 아니요 법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통과가 됐으니까 자기들도 정쟁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매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유럽에는 자체 플랫폼이 없어요 이미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다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격변과 균형 책 쓴 거 굳이 얘기를 드리면 거기서 전략 중에 뭐가 있냐면 플랫폼이라는 것의 독점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이 그 독점을 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연 독점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독점 규제를 어떻게든 경쟁 구도로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국가별로 다 전략이 달라요 자국 내 플랫폼이 있는 국가하고 자국 플랫폼이 없는 국가의 전략이 분명하게 달라요 아니요 전 세계 정부가 정부가? 네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할 때 지금 우리 정부도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부도 전략을 세울 때 플랫폼의 독가점을 플랫폼 독가점 문제가 있어라는 걸 원사이드하게 가는 것도 굉장히 순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자국 플랫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규제가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해외의 독가점을 방지하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을 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나라 정부가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할 때 국산 플랫폼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각국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하면서 육성하면서 하는 되게 복잡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원사이드하게 플랫폼 독점 그냥 막아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산 앱마켓 같은 경우에서도 정부에서 도와줘서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자 후생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보여준다 진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구글이 수술을 확 올렸을 때 국산에 경쟁할 수 있는 앱마켓이 뭔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점유율을 유의미하게 올린다 그러면 유럽을 비롯해서 동남아, 인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국가들에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저런 식의 전략을 필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일스톤을 우리나라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제일 큰 결제 회사하고 오죽했으면 인도에 있는 스타트업 한 200여 개가 그 통신사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그대로 앱마켓에 올라가면 30% 구글에 수술을 해내야 되니까 우리가 진짜 최대의 결제 회사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이래도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인도 언론 보더라도 맨날 한국 얘기만 나와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이런 움직임이 있고 여긴 지금 앱마켓 경쟁 구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구글이 이렇게 올려갖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고 움직였을 때 진짜 어떤 시장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가격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 봐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는지가 있고 앱마켓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독가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의 경쟁 구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하네 우리나라가 네이버 카카오가 있다는 게 우리는 그냥 평범한 건데 해외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러울 것 같네요 좀 신기한 거라는 거죠 진짜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으로 경쟁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더라 진짜 중요한 건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경쟁자라는 건 경쟁자가 잘해서 잘하냐 못하냐 얘가 어떤 여행을 떠나서 경쟁을 통해서만이 어떤 독과점에 대한 저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원스토어가 됐든 갤럭시스토어가 됐든 어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기업가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소비자 후생과 어떤 국민적인 지지 그리고 독과점에 대한 경쟁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겠다 갤럭시스토어는 뭐 해요? 갤럭시스토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갤럭시스토어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삼성 핸드폰 사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잖아 근데 이거는 또 그래도 합치지 뭐 원스토어로? 원스토어 가면 갤럭시스토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스토어에 근데 그리고 이거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혹시나 나중에 원스토어 상장하게 되면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 이번에 넷플릭스하고 스포티 아우씨 많이 지났는데 애플하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 이거 웹결제 허용해졌거든요 이게 일본의 공정위하고 싸우다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앱마켓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전 세계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혹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각국의 어떤 규제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인데 원래 야후나 뭐 이런 거에 독점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검색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나온 게 구글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렇죠 그렇죠 돈비 이불이라고 했죠 악마가 되지 않겠다 지금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조금 실망스럽네요 저는 물론 자기네들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은 받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아주 중요한 얘기 또 들어본 것 같네요 재미도 있었고요 권순우 기자는 나와야 되겠다 줌보단 나와야 돼 나오셔야 됩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월요일 재밌게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